명사마님은 갈수록 벗고 계세요. 어?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자, 상상력을. 나오지 않았는데? 자, 마지막 시간으로 달 교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위스키 두 병 갖고 오셨는데 어떤 술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꼽은 2020 최고의 술. 글렌고인 12년 산. 사실 글렌고인을 제가 원래 올해 초에 2020년 초에. 작년 초네요. 방송 나갈 때는. 22년 초에 제가 방문을 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증류소를. 증류소를. 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캔슬을 한 곳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가 어디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글레스코우라고 하는 이 도시. 그렇죠. 스코틀랜드에. 네. 그렇죠.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레스코우에서 차로 한 35분 떨어져 있는데요. 스틸하우스. 그러니까 증류소는 하일랜드에 있고 웨어하우스. 얘를 숙성시키는 숙성고는 로우랜드에 있어요. 아 그 로우랜드가 글레스코우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네. 파로파로 근처에 딱 그 경계에 이 증류소가 있기 때문에 숙성고는 로우랜드에 있고 그 다음에 증류소는 하일랜드에 있는 그런 이제 재밌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양조장으로 되게 유명하고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위스키 디너가 또 이 집이 되게 유명해요. 아 그 증류소에서. 증류소에서. 그 동네 글레스코우에서 셰프님이 오셔가지고 매주 이제 금요일날 예약한 손님들에게 여기에 이 증류소에서 만드는 위스키들이랑 맞는 이. 어떤 요리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막 강의를 무려 3시간을 했어요. 하고 맨 마지막에 자 이제 와인 다 끝나고 위스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시험합시다. 그래서 에스코트 스카치블루 딱 하다가 자 이거는 싱글 몰트고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드셔보십시오. 제가 입에 딱 넣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랜곤 12년이었어요. 강의라다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오오오오. 네 그랬다니까. 강의라다가.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놀랐고 올해 2020년에 이 최고의 술을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이거 가지고 가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아일라 섬에서 나오는 위스키들. 라프로이, 브룩라디, 옥토모. 옥토모가 브룩라디 거긴 하지만. 아일드백. 이것도 사실은 다 싱글 몰트예요. 싱글 몰트 종류 중에서 하나인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시험하게 될 이 글랜고인도 싱글 몰트인데 글랜고인은 자기의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이 뭐냐면 슬로건 그대로 읽어볼게요. The authentic taste of a malt whiskey untainted by pit smoke.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피트향의 오염, 전혀 오염되지 않는 진짜 몰트의 맛. 그걸 오염이라고 표현들을 해야 돼요. untainted니까, taint이 오염됐다는 표현이잖아요. 아일라 섬을 저격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 저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선을 분명히 한 거죠. 박원희가 있었으면 또 부산식 영화가 들려온다고 또 안 계신 게 아쉬워. 이제 경상도식 영어를 합니다. 좋았습니다. 아직 다 대포 오지 않았어요.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피트향이 전혀 나지 않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실은 피트향을 조금씩 쓰기도 하고 피트향은 사실은 2탄 피트 자체를 태워서 내기도 하고 일부의 피트향과 유사한 향이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해요. 안을 막 태우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향이 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맛이 맹맹해질 수 있거든요. 맛이 되게 심플하고.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제일 신경 쓰는 게 이 오크통의 선택에 정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기로는 버번 캐스크라고 써 있긴 하는데 버번이랑 쉘이랑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는데요. 그건 제가 테스팅할 때 12년산이 뭘 쓰고 있는지 18년산은 진짜 뭘 쓰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재미있는 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팅 작업을 즉 보리에다가 물을 확 뿌려 싹을 틔운 다음에 얘를 건조시키면 몰트가 되잖아요. 이걸 직접 한 2000년대까지 2010년대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효율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2층 구조의 집에다가 2층 마루 바닥 위에다가 물에 젖어있는 몰트를 뿌려놓고 밑에서 불을 막 뜨잖아요. 그래서 말리잖아요. 얘네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연풍도예요. 자연풍도. 진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가 특징이고 인위적으로 건조시키지 않는다. 열로 건조시키지 않는다. 또 이제 재민접이 있는데 여기가 증류기를 돌릴 때 자기네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천천히 증류하는 위스키. 조용하다. 글레인고인이. 글레인고인이. 1분에 보통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증류를 하게 되면 전기가 팍 돌려주는 온도가 올려가지고. 그러면 1분에 12에서 15리터가 빠져나오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런데 얘네들은 4에서 5리터밖에 안 나와요.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원료의 풍미를 조금 더 안고 갈 수 있는. 더 많이 안고 간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증류 기술적 아니라 잘 모르는데 증류하시는 분들 하는 말씀이 이 원액이 와시가 그 구리랑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생겨나는 그런 풍미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천천히 하니까 구리랑 닿는 뱅이 늘어나서 맛이 달라지는 게서 묵직함과 특유의 아로마가 함께 넘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피트향이 있는데 피트향을 취급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몰트 특유의 향과 보리의 몰트향과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의 나무통의 조합인데 12년은 보면 20%의 재활용하지 않은 새 거 새 거 이 유러피안 오크 쉘인데 쉘오크통인데 새 거라고 하면은 위스키에서는 뭐냐면 사실은 와인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담았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사가지고서 처음 쓴다. 그게 이제 20%가 유러피안 쉐리 오크 쉐리를 담았던 오크 그다음에 또 20%가 버본을 담았던 아메리칸 오크 나머지 60%가 이제 뭐냐면 재활용한 오크 이걸 가지고 하는데 딱 드셔보시게 되면 이 몰트의 그 느낌과 뒤에서 받쳐주는 이 나무의 향 네 오크의 향 이게 진짜 오턴틱한 몰트의 맛이다 without without untainted by pit smoke 어떠세요 안젤라님은 와 진짜 제가 미스키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어서 막 어떻게 깊은 표현을 하진 못하겠는데 너무 제 취향에 딱 맞는 피트향을 어려워하는 미스키 초보자한테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딱 맛인데 화사해요 딱 막 먹었을 때 입안에서 막 머리 정수리까지 확 맛있어 내려가요 이렇게 표현 참 잘해요 찐기라님 어떠세요 그냥 일단 맛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 위스키라는 영역에 대해서 그냥 알건 모르건을 떠나서 일단 너무 맛있고 그리고 제가 위스키 초보잖아요 뭐 안젤라보다 한참 더 초보지만 제가 처음에 먹을 때랑 두 번째 먹을 때랑 아 이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든 게 겁난다고 조금 맛본다고 아주 소량 넣는 것보다 조금 더 넣어야 이 풍부함을 느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순간을 딱 느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우리 명상은 웬일로 이 독주를 아니 이게 맛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주세요 안 맞춰봐요 오 명상아가 근데 일단은 40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은 목넘김이 좋다는 부드럽다는 추네요 맞아요 이거 진짜 제가 먹은 위스키 중에 목넘김이 진짜 이렇게 부드러운 위스키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명상아님이 많이 드시는 어떤 이유를 설명을 구제해드리자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발베니 12년산 같은 경우가 싱그모트 치고 이제 좀 순한 스타일이죠 사실 뭐 물론 이제 보통 12년산들이 대체로 순하긴 하지만 이 글랭고인을 딱 먹어봤을 때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향이나 이제 이런 게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나무양의 피니쉬는 굉장히 길어요 사실 길면서 이 목넘김이 굉장히 물맛이 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물맛이라는 거는 맑은 물맛 그러니까 위스키인데 보통 이제 왜 증류식 소주나 어떤 증류주 먹을 때 약간 이렇게 탁 치는 굉장히 그 약간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에서 부드럽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맑게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먹어볼 땐 그런 측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목넘김이 맑은 느낌이라 부담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나무의 피니쉬향은 이제 굉장히 긴 느낌 근데 제가 이거를 마시면서 그때 제가 시험할 때 그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에스코트라고 하는 걸 같이 시험을 했어요 에스코트요 에스코트가 그것도 이제 롯데칠성에서 내는 건데 위스키 위스키죠 블렌디드 위스키거든요 걔는 마셨더니 진짜 물맛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물맛이 느껴지고 맛이 비어 이물감이 비는 물맛이죠 그렇죠 맛이 살짝 비어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초보들이 먹는 거구나 저는 봤을 때는 맛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 나네 그 다음에 얘를 딱 마셨는데 뭐냐면 너무나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이것은 비어있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맑은 너무나 맑게 넘어가는 느낌 내가 밸런스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못하겠다 말술엄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구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 말 말 말 말 술술술술술술술 말 말 말 말 말 말 술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